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계셔서 그분을 조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삶을 드린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적인 사람들을 이 시간 존중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것을 할 때 또 작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고 목사님을 위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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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겪은지 간에 흙에 흙이 있습니다. 소요. 그 어느 땅에 이것이 자라느냐 여러분이 뭘 겪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황을 통하여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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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릴락스 마음 편히 가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험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겪는 시험에 대한 대답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is the food for your soul your spiritual weapon it has healing it has a purified power it is enduring it rejoices the heart it keeps us from error and sin it is perfect this is the Bible so this will lead us to our title today 오늘 이제 말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켜합니다 제가 오늘 겪은 상황도 우리가 오다가 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았습니다 that strengthen my faith 그런 걸 통하여 저의 믿음이 또 자라났습니다 상황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잘되는 것 같다 보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큰 필요가 사건이 터질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겪으면서 동시에 또한 저의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열망받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들 그리고 이 세상의 오르막 내리막들 여러 가지를 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의 오르막 내리막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짜증내고 화내요 여러 가지에 관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중국에 어려움이 modifications 여러분의 삶을 가지 каких 하나님의 chewing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지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 어려움이 절대로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환란 등등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란이 여러분을 시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케 할 겁니다. 질병이나 어떤 아픔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간에 오늘 여기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든지 간에 I'm right by saying whatever that brought you here that brought us here including me 저도 마찬가지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You are because I am I am because you are 내가 있는 건 당신이 있어서도 있고 당신인 건 또 내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That is that's something I cannot do you do for me you translate for me 즉 제가 지금 못하는 걸 자매님이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I cannot stand here talking and translate for myself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내가 혼자 통역할 수 없습니다. That is my weakness You are sitting down listening to me I'm talking to you I cannot sit down at the same time You too cannot stand here talking So my weakness is I cannot stand here at the same time sit down That is my weakness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연약함은 제가 여기 서 있으면서 동시에 말하면서 거기 또 앉을 수는 없습니다. Everyone has limitation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This is why I say whatever that brought you here today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해주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Whatever that brought us here today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여기 온 것은 I came here because I want to talk to someone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누군가에게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I want to talk to someone in Korea 여기 한국에 오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Yes, that is what brought me here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Whatever that brought you here 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여기 오신 것은 It's only a weapon God uses to preserve you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지키시려고 주신 무기입니다. If I'm not here today who knows what will have happened to me in Nigeria 만약에 제가 여기 오지 않았었다면 나이제리아에서 제가 무슨 일을 갔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So I'm here to be preserved Your sickness is made to preserve you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도 그 이유로 여기 온 것 여러분을 지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It may equally be to keep you for a new level in life 여러분의 이런 아픔이든 어떤 일을 온 건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한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As a Christian whatever level we find of ourself we only believe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최고의 것이 올 것을 믿습니다 So situations strengthen our faith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As a Christian Don't despair 낙심하지 마세요 At all unfavorable circumstances I mean unfavorable situation are the arguments Satan uses to make people of God question their sonship and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자꾸만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자꾸만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Thank you. I'm happy. I discover you. Thank you. So I want to join you now. Okay. Unfavorable circumstances are the arguments 사단이 사용합니다. To make people of God question their sonship The devil wants us to curse God Why under pain, trouble, temptation The devil wants us to curse God He has to look at God in a bad light Those who bless God in trouble In tribulation sh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